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까지 미국민 1억 가구의 현금 입금을 완료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이 미국 구조계획법을 통해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을 동시 해결하겠다는 총력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부작용 가능성 우려가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하는 유럽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 제약사 모더나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130만 명의 승객이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10일 후인 25일까지 1억 가구의 은행 계좌에 입금을 완료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현금 지원을 받는 1억 7,500만 가구와 개인들은 평균 3,080달러를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선 7,700달러를 받게 될 것으로 비영리기관인 세금정책센터가 계산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라 미국민들에게 1인당 1,400달러씩 제공하고 있는 현금지원이 속속 배달되면서 가구소득 증가와 소비지출 급증, 경제성장 급반 등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3차 현금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IRS가 지난 12일에 보냈다고 공표한 반면 각 은행들은 공식 입금일인 17일까지 패딩시키고 있어 혼선과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10일 아닌 25일까지 1억 건의 계좌 입금을 완료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현금지원을 받는 미국민들은 전체의 85%인 2억 8천만 명으로 1억 7천5백만 가구와 개인들로 총규모는 4,2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들 가운데 74%인 1억 3천만 가구와 개인은 IRS에 제출한 은행 계좌에 입금받게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17일까지 입금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순차적으로 수일 내 모두 입금받게 됩니다. 은행 계좌 입금 시작보다 한 주일 후인 이번 주부터는 전체의 22%인 3,800만 가구와 개인이 은행 계좌를 제출하지 않아 페이퍼체크를 받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2주 내지 3주에 걸쳐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800만 가구 정도는 EIP 대비카드를 받게 되는데 가장 늦은 4주부터 우편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0년도 분 연방 세금 보고를 하루속히 이파일링하면서 은행 계좌 정보도 제출해야 보다 빨리 현금 지원을 입금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너무 적거나 없어 세금 보고할 의무가 없는 넌파일러들은 지난번 별도의 등록 사이트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쇄돼 이번에는 세금 보고를 빨리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지난 한 해 소득이 극감한 경우 새로 자녀가 태어난 미국인들은 하루빨리 세금 보고를 마쳐 최대한의 혜택을 보도록 경제 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세금정책센터가 분석한 결과 개인 연 조정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이면 400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이면 2,800달러, 나이불문 부양자녀 1,400달러씩 받아 4인 가정의 경우 5,600달러를 받아 미국민 가구당 평균 3,080달러씩 받게 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특히 연 소득 2만 5천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이번에 평균 7,700달러나 세후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세금정책센터는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법을 실행해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을 동시 해결하겠다는 총력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월요일 백악관에서 출정한 후 화요일 펜실베니아, 금요일 조지아를 방문하고 헤리스 부통령은 월요일 네바다, 화요일 콜로라도를 거쳐 금요일 조지아에서 합류하는 대국민 캠페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에 한명태 기자입니다. 미국을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에서 탈출시켜야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낳을 수 있는 미국 구조계획법이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15일 월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은 폐학관에서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은 네바다에서 헬프 이스 힐 도비역에 있다는 주제로 출정해 나서 격전지를 돌면서 미국 구조계획을 미국민들에게 알리는 현장세일에 착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천억 달러로 미국민의 85%에게 1,400달러씩 직접 지원하기 시작했고 연방 실업수당도 9월 초까지 추가 제공하며 백신 접종, 안전한 학교 계약, 7월부터는 추가 아동 지원 등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고 경제도 급반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6일 화요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태어난 고향이자 공화당 상원위원회 은퇴로 내년 상원일석을 빼앗을 수 있는 펜실베니아를 방문하고 헤리스 부통령은 코로라도에서 캠페인을 벌입니다. 헤리스 부통령이 캠페인을 벌이는 네바다와 코로라도는 모두 민주당 상원위원들이 내년 선거에서 수송해야 하는 격전지들입니다. 17일 수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단독 언론 인터뷰로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를 통해 질이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포스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는 교수 신부님을 활용해 월요일 뉴저지 수요일 뉴햄프셔의 학교를 방문해 안전한 계약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알리게 됩니다. 18일 목요일에는 주거 지원을 주제로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라 밀린 렌트비를 지원하고 강제 퇴고를 계속 중단시키는 바이든 행정부의 돕기를 홍보하게 됩니다. 19일 금요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합동으로 조지아를 방문해 미국민의 85%에게 1400달러씩 현금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을 올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미국 경제성장까지 급반등시키는 연쇄 파급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민주당의 상원다수당을 가져왔던 조지아주에서는 결선 투표로 당선됐던 민주당 상원의원 2명 중 1명이 보궐선거였으므로 내년에 다시 재선에 도전해야 하기 때문에 바이든 해리스 정부 통령이 일찌감치 중간선거전에 뛰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유발 위험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포함하는 유럽 주요 국가들이 접종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혈전 등의 반응을 나타낸 사례를 현재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유럽연합국가에서 예방접종 목표를 한 달까지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작용 가능성 우려가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하는 유럽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이 발생한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혈전은 심장마비, 뇌졸중 그리고 치명적인 폐막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15건의 심부정맥혈전증과 다리혈전 그리고 22건의 폐혈전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에서 사용되는 3가지 백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점점 커지는 부작용 우려로 가뜩이나 영국과 미국의 백신 속도보다 훨씬 뒤처지고 있는 유럽연합의 예방접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보건부는 자국 백신 규제기관이 백신 접종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유발 위험에 대한 의문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백신 배포를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도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에 이어 일시적인 접종 금지령을 발표했습니다. 덴마크를 비롯해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콩고, 불가리아는 잠정 중단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오는 29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아직 관련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일 오스트리아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액 응고장애 등으로 의료진 2명이 숨졌다며 접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도 백신을 접종한 의료진들에게서 혈전과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며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사는 27개 유럽연합국가와 영국에서 1,7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마쳤고 그 중 37건의 혈전이 보고됐다며 혈전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사는 자사 백신의 미국 승인을 신청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유럽연합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혈전을 일으킨다며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발생률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율보다 높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점이 부작용의 위험을 능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유럽의약품청은 백신을 접종한 뒤 혈전 등의 반응을 나타낸 사례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인용 백신 공급이 한창인 모더나가 이번엔 12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12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주된 실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임상실험 결과는 올여름까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린이들까지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집단 면역은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 돌입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6,7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입원시험은 생후 6개월부터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어린이 대상 백신 임상시험은 미 국립보건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첫 시험 접종을 한 지 정확히 1년 만에 나온 겁니다. 입원시험에서는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용량과 만 2세 미만 어린이에게 투약하는 백신의 적합한 용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인 만큼 결과를 내기까지는 훨씬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원 임상시험 결과는 올여름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이 성인용만 출시된 것은 나이가 많을수록 코로나19 증상이 심하고 사망률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단 면역을 통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인구의 70%에서 80%가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빼놓고는 이 비율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어린이용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더나는 지난 12월부터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에 대한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성인용 백신 임상시험에서는 총 3만 명이 참여했는데 백신 효능이 94%에 이르렀습니다. 모더나 측은 어린이용 백신에서도 성인용과 마찬가지로 높은 효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의 경우 면역체계가 활발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 발열과 근육통 같은 면역반응이 어른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소아과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에서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총 328만여 건에 이르며 전체 건수의 13.2%에 해당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민들의 항공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미 교통안전국은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130만 명의 승객이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데믹 선언 이후 최대치입니다. 봄방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색대를 빠져나갈 승객들은 더 늘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미 교통안전국은 올 여름에도 여행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그간 밀어왔던 공항검색관도 6천 명이나 신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여행객들이 다시 항공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미 교통안전국 TSA는 1년 만에 승객이 최다로 늘어 130만 명의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안전국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비행기 여행객이 100만 건으로 늘더니 주말에는 13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불필요한 여행이 코로나19 사례를 다시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CDC 국장은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있는 주가 늘고 번방학을 맞아 여행객 수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지난 일요일에 134만 명이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던 1년 전 같은 날보다 8만 6천 명 더 많은 숫자입니다. 교통안전국은 지난주 목요일 이후 매일 여행객이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바빠진 교통안전국은 최대 여행객이 예상되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6천 명에 이르는 신규 공항심사관을 지난달부터 채용 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항공여행 시 공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며 6피트 거리를 유지하고 손소독제는 12온스까지는 기내 반입을 허용하며 승객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 위생장갑을 교체해 검사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하루 감염자 수가 30만 명에 이르던 것이 이번 달 14일에는 3만 8천 명까지 내려앉았고 일주일 평균으로도 5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에 비해서도 10% 감소한 수치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WKTV 뉴스 박진주입니다. WKTV 뉴스 박진주입니다. WKTV 뉴스 박진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